전기기능장 필기 첫 시간 오늘부터 저와 함께 전기기능장 필기 첫 시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만나서 반갑다는 인사드리겠고요. 제 소개는 나중에 천천히, 기회가 될 때마다 조금씩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단원입니다. 전기이론 파트인데요. 전기이론 파트는 총 4개의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전기와 자기, 두 번째, 직류회로, 교류회로, 그 앞에 외형파 교류에 대해서 4개를 할 건데요. 일단 교류가 조금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잘만 따라오시면 충분히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정전기와 자기 첫 번째 챕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전기의 발생입니다. 용어들에 관련된 것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오랜 시간을 경험을 축적하셨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이론들은 다 어느 정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도 한번 설명 짓고 넘어가 드리겠지만 시험에 나올 것들만 콕콕 찝어서 그렇죠? 왜냐하면 정기이론이 좀 많이 힘듭니다. 정기이론이 그렇죠? 자, 그러면 중성의 물질이 외부에 의미해서 정기적 성질을 띄게 되는 현상 그러니까 전화가 옮겨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정의가 양전화 또는 음전화가 서로 왔다 갔다 옮겨가는 거 우리 뭐라고 합니까? 우리 대전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마찰전기는 다 아시죠? 그렇죠? 막 비벼 비벼 어릴 때 우리 책받침 머리에 비벼면 붕뚱 하는 거 있죠? 자, 플러스전화와 음전화가 만나면 서로 무슨 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죠? 세번째 정전기는 정지되어 있어서 정전기라고 하죠 정전기하면 저희 실생활에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죠 순간적인 전압은 상당히 높은데 너무 찰나기 때문에 저희가 감전이 안 되는 거고요 특히 예전에 자동차, 이제는 삑삑삑하겠지만 그래도 문 열려고 하면 손잡이를 잡아야 되는 겨울철에 굉장히 팍! 저는 그게 노이로 걸려가지고 너무 싫어요 그래서 항상 톡톡 두드리고 했는데 제가 막 찾아봤어요 어떻게 하면 정전기가 안 걸릴까? 정전기 제품, 팔찌도 사보고 다 해봤는데요 팔찌 효과가 있더라고요 양쪽 주머니에 동전을 넣고 만지작고 있다면 동전을 통해서 옷 속에 있는 정전기가 방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옷 벗을 때 특히 겨울철에 옷 벗을 때 막 울 같은 거 벗을 때 울이 터부터 타닥타닥하죠? 따끔따끔하죠? 근데 그때 뭐냐면 양말을 먼저 벗고 양말을 먼저 옷을 벗으면 그게 덜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발을 통해서 땅, 대지에 우리가 전류를 방전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조금은 정전기에서 우리가 피해갈 수 있다는 건 근데 저는 항상 습관이 돼가지고 양말을 벗어야지 하는데 정전 옷을 먼저 벗다가 아! 따랐다다 하고 양말 먼저 벗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매번 하게 됩니다 이게 습관이란 건 무서운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제 정전 유도라는 게 나는데요 이 정전기에 대한 유도죠 유도라는 얘기는 우리 유도탄 이런 것처럼 그럼 조금 내용은 잘하겠지만 유도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아! 내 쪽으로 유도할게 그쵸? 그런 내용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꼬신다는 얘기죠 흐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도체의 대전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접근 시 극성 발생 현상으로 정전 유도라고 합니다 플러스 전화가 다가오면 마이너스가 가까이 가고요 다른 플러스는 다시 밀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쪽 다른 극성이고 먼 쪽은 극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같은 극성 그쵸? 우리 자석만 생각해도 편하죠? 자석하고 그쵸? 전기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와 전기에 대해서 한번 비교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정전차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전차폐는 요어들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니까 정전차폐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번개가 팍팍 칠 때 저희가 차 안에 있으면 어때요? 전기가 안 오르죠 그쵸? 왜냐면 차 내부에 있는 금속이 정전차폐 역할이에요 정전차폐라는 얘기는 차단한다는 얘기죠 그쵸? 폐! 끊어버린다는 얘기죠 막아서 차단하겠대요 원래 우리 양해대전체 우름을 가까이 대게 되면 여기 음전화가 모이게 되겠죠 여기 금속박에 음전화, 알루미늄박이 음속 도체 마이너스가 모이게 되면 반대쪽에는 뭐예요? 같은 극성인 플러스가 밀리게 되죠 양쪽에 플러스 플러스도 있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돼요? 알루미늄박이죠 이거는 벌어지게 됩니다 그쵸?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모여있다 보니까 서로 벌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반발력이라고 얘기하죠 반발력 당기는 힘은 흡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속 철망을 가운데 사이에 끼게 되면 그쵸? 이 철망이 여기 전화를 당기는 역할은 유도를 차단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정전차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박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붙어있게 되죠 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자유롭게 움직여 있으니까 이 안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길에서 당기고 있으니까 알루미늄박은 붙어있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금속 철망을 정전차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전기력입니다 정전기력! 럭이라는 얘기는 힘역자죠 힘역자입니다 그쵸? 우리 남자는 힘! 힘인데 그쵸? 요새는 기능장애인 여성분들이 시험 보는 것을 제가 많이 흔하게는 접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남성분들한테 힘이 있어야겠죠 자, 건강에 일단 유념하시고요 자, 전화가 대전돼 생기는 현상으로 정전기에서 작용하는 힘을 우리 정전기력이라고 합니다 그쵸? 우리 대전되면서 생기는 힘이 발생을 하겠죠 그거를 우리 정전기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흡인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서로 다른 극성끼리 당기는 힘을 흡인력이라고 하고요 같은 극성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반발력이라고 합니다 이건 부호로서 나중에 당기는지 같은 방향이면 서로 그쵸? 플러스가 되고 다른 방향끼리 하면 마이너스 되는 고등분들은 나중에 계산 한번 하시게 될 거고요 자, 에버나이트 구하고요 유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극성끼리는 당기게 되고요 같은 극성끼리는 서로 유리과 물기다 물론 중력도 작용은 하겠죠 중력도 작용할 거고요 근데 중력 작용한 동시에 미는 힘, 당기는 힘이 작용하니까 여기에 흡인력과 반발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만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될 거 같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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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